Hola, hola, buenos dias, buenas tardes, oh, buenas noches, que tal, com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, Mirasol 스페인어 솔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랑, 야, 이거 하나도 안 웃겨, 이거 웃기지 않는데? 라고 말하는 표현을 살펴볼게요. 표현부터 읽어볼게요. No es gracioso. No es gracioso. 한 번 더. No es gracioso.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. 자, 여러분들 gracioso 하면은 그라시아스하고 전혀 상관없어요. 고맙습니다. 이거는 웃긴, 재밌는 이라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직역하면 말 그대로 웃기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. 우리 한 번 예문으로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게요. 어떤 농담이나 장난에 한 친구가 막 웃어요. 근데 그걸 보고 야, 너 왜 웃어? 이거 웃긴 거 아니야. 하나도 안 웃겨. 한 번 해볼게요. Porque te rias. No es gracioso. 한 번 더. Porque te rias. No es gracioso.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. 왜, 너 왜 웃기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세요. 자, porque 나왔고요. 왜. te rias. 이거 레이러스의 웃다 동사죠. 그리고 뒤에다가 No es gracioso. 안 웃겨. 라고 하시면 돼요. 혹은 두 번째 예문처럼 강조할 수도 있어요. 누가 좀 짜증나는 농담이나 이런 걸 계속해요. 그때 야, basta. 야, basta. No es nada gracioso. 한 번 더. 야, basta. No es nada gracioso.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. 여러분, 야, basta 하면 야, 이제 그만 좀 해. 이런 뜻이었죠. No es nada gracioso. 그냥 No es gracioso 해도 재미없어인데 안에다가 nada를 넣으면 진짜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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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거든. 이런 느낌이에요. 강조되는 느낌입니다. 자, 오늘의 표현. No es gracioso. 조금 더 강조할 때 No es nada gracioso. 자, 오늘 표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. nos vemos. chao, chao.